.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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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괜찮지 하겠어요. 괜찮다니까요. 정말요? 네. 음식 만들다 보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봉환 씨 그러지 않아요? 기분 아주 꿀꿀하고 그럴 때 음식 막 만들어가지고 식구들 먹이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국물 내면 되죠? 오늘은 다시마 국물 내면 되는 거죠? 참 잘 맞네요. 그러니까 내가 학문 쪽 돼지라고 그러지. 예? 아니에요. 오늘 어디 가요? 예 저 친구가요 괜찮은 식당을 하나 받대요. 그래서 가서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요. 가보려고요. 같이 가실 거죠? 그럼요. 열심히 배워야죠. 도대체 뭐하는 남자길래 요리학원까지 같이 다녀주나? 어디로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소원 강ICE 이제 어느 정도 걸렸지 않나? 감사합니다. 너랑 같이 가실 거예요?